갈등의 시작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대권 주자들을 한대 토론회로 묶으려는 소위 이 대표의 구상에 대해서 대선 주자들이 반발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와의 갈등, 녹취록 유출 논란, 과거 지구를 떠나겠다 발언에 이어서 이번에는 원 후보와의 녹취 논란까지 불거진 겁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체크해봤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김병민 대변인, 윤 김 관계자, 이 대표가 선을 넘고 있다. 우발적으로 한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 라고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대로 굉장히 좀 부글부글해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보도가 오늘 동아일보를 포함해서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원 후보가 이 대표를 향해서 조금 전 비상식적이고 위선적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배경은 경선 준비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라는 문제 제기가 근간에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오후 6시까지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는 주장을 했어요. 이 말은 꼭 녹취 파일을 공개해라 마라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녹취록이 아니라 전체 진상을 좀 밝히라 이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까? 이 대표가 공개할까요? 제가 페북 들어가서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거 곧 정리된다. 그 정리된다의 주체가 윤석열 후보가 정리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 저거 곧 정리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도 한참 윈데 저거라고 했겠습니까? 설마 이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저거라고 했겠냐?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게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희룡 후보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말을 내가 오해해가지고 이를 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으면서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오픈을 갖다가 해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요즘은 재판할 때 녹취록이 증거로 많이 제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둘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게 여러 가지 생략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화자가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런 뜻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변호사든 판사든 이게 그 내용을 갖다가 알아듣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녹취록에 대해서는 대화 당사자인 두 사람의 이야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어젯밤에 제가 페북 들어와서 봤더니 저거 곧 정리된다. 저도 저 말이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전재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곤경에 처한 것은 맞다라고 싶은 게 녹취를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게 밝혀진 거잖아요. 그 녹음을 한다는 건 사실은 당의 대권 주자와 당대표 간의 통화는 개인적이고 은밀하여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동의 없는 녹음을 하고 녹취를 해서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공개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걸 떠나서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녹취록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또 왔다 갔다 했는데 처음에는 자동 녹음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없다고 했다가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아니지만 원희룡 후보 관련해서는 녹취록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진짜로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동 녹음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녹음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상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의식적으로 한 이야기 녹음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한 이야기나 농담으로 재미있으라고 한 이야기를 살짝 틀으면 그게 이상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무엇입니까? 제1야당의 대표인데 아니 대표가 녹음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리더십이 발휘가 될 것인가. 그다음에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지금 중요한 거는 쥐를 잡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흑묘든 백묘든 상관없이 쥐만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터인데 지금 쥐는 안 잡아도 좋으니까 흑묘는 안 된다. 까만 고양이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다음에 더 큰 것은 뭐냐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사실은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컸어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젊은 사람이고 아주 신선한 바람. 진짜 꼰대 정당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존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방식의 그 꼰대보다 더한 방식으로 당을 이끄는 것인가. 그러니까 실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까지 좀 들어봤고요. 자동 녹음을 하는 건지 이 대표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핸드폰에 자동 녹음이 되는 기능을 켜놓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대표가 의도를 갖고 상대방과의 통화, 유력 대권 주자들과의 통화를 녹음하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와의 대화는 녹음이 안 됐었고 녹취 파일 없었는데 원희룡 후보와의 통화만 녹음이 된 것인지 어느 것 하나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이에 대한 당사자 이 대표의 해명도 좀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재민 기자. 있어야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원희룡 후보와만 대화를 특별히 녹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정 브랜드의 핸드폰에는 자동 녹음 기능이 있죠. 통화가 되면 무조건 녹음이 되는. 아마 그러다 보니까 다 대화 내용이 녹음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파일을 공개했는데 파일 명 자체가 그냥 본인이 만약에 특수하게 필요해서 녹음을 했다 그러면 아마 파일 제목을 바꿨겠죠. 누구와의 통화라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시와 시간 찍혀있는 것 봐서는 자동 녹음에 따라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해명이 필요한데 지금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대표로서는 굉장한 권위, 위신, 위상에 대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대목이죠. 사실 정치인들은 녹음에 대한 약간 공포가 있습니다. 여기 전재수 의원인도 계시고 전재수 의원인도 계시지만 그래서 정치인들하고 통화할 때 농반, 진반 이런 일이 많이 됐습니다. 혹시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 아니지라는 농담을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전에 어떤 언론의 정치인들의 대화 내용이 녹음에 대해서 파일로 공개된 적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다들 녹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언론에 의해서 공개된 적이 있어도 그걸 당 대표가 공개한 건 아마 제가 볼 땐 역대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이준석 대표는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걸 공개했겠지만 굉장한 자충수죠. 이게 두고두고. 조금 전에 전주의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 딱 텍스트만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갈등 상황을 정리하겠다는 의도를 일으키지만 지금 조금 전에 원희룡 후보가 주장한 것처럼 컨텍스트, 여태까지의 대화들, 특히나 또 원희룡 후보만의 대화가 아니라 조금 전재수 의원도 그런 얘기하셨죠.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을 향해서 했던 얘기들까지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또 이게 단순한 갈등 상황이 아니라 윤 전 총장을 딱 지목해서 저격하는 듯한 발언 시도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정리하겠다고 지금 공개를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대표의 권위 위상을 스스로 갉아먹는 그런 역효과 나타날 수는 높아서 그게 자충수가 될 수 있고 이건 앞으로 논란이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논란을 증폭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대표가 너무 즉흥적으로 결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왜 녹취록을 공개했는지에 대해서 부모님이 속상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녹취록을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SNS에 올렸다는 기사가 한 매체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취지의 해명성 글로 보입니다. 부모님이 속상해지는 모습을 보고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어제 국민의힘의 최고위가 있었는데 당대표와의 갈등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의 돌직구 발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 밖에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 대표에게 훈수를 뒀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고 말이 나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당을 위해서도 안 좋고 지금 어떤 후보가 무슨 짓을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면 안 돼요. 누가 한마디로 하면 꼭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습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가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 sombina에서 Einsatz condom Membro